네, B90 달린 깁슨입니다. 네, 버즈니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심플하네요. 그렇습니다. 뭐가 없죠, 이 기타는? 네, 너무 심플해. 뭐가 없습니다. 테일피스가 없네요. 그렇죠. 그냥 랩어라운드로 되어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이게 이제 모던 컬렉션, 깁슨의 오리지널 컬렉션과 모던 컬렉션 이제 저희가 빈칸들을 거의 다 채워가고 있는데 모던 컬렉션, 깁슨 USA 레스폴 스페셜 트리뷰트 P90입니다. 레스폴 트리뷰트가 있고, 그리고 스페셜 트리뷰트가 있고 이거는 또 이제 헌버커가 아닌 P90 모델로 130만원 굉장히 싼 USA 깁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9년도에 스페셜 트리뷰트가 아닌 그냥 트리뷰트를 먼저 했어요. 모던 컬렉션 처음에 스페셜 트리뷰트가 아닌 그냥 트리뷰트 490R 490R 490T 모델은 156만 6천원의 가격. 요거보다 26만원이 더 비쌌고요. 선생님은 여러분께 헌정합니다. 트리뷰트. 저는 업소용 레스폴의 시작. 그 전까지는 이제 가정용 레스폴이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업소용이다. 만약에 오늘 얘도 업소용 소리가 나면은 이제 그 업소용의 리미트가 조금 내려가는 거죠. 9.0, 9.0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제 레스폴 트리뷰트. 레스폴... 이제 스페셜 트리뷰트가 되는군요. 그냥 트리뷰트는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트리뷰트가 되면서 가격대가 떨어집니다. 130만원으로. 130만 5천원짜리가 있었는데 요거는 레스폴 스페셜 트리뷰트 DC. DC. 더블 컷어웨이. 요게... 많이 생각납니다. 저는 선생님은 모던 콜렉션 LPG. 레스폴 주니어 이렇게 주셨고요. 9.0. 저는 부잣집 P90 이렇게 드렸어요. 8.5. 약간 155만원에 99가 나왔던 거에 비해서 130만원대로 떨어지면서 점수도 약간 내려가는 느낌은 있었네요.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번에 최근에 했었던 게 2020년 올해 7월 14일날 했었던 레스폴 스페셜 트리뷰트 험버커. 요게 이제 490R, 490R, 490T가 들어갔던 거였는데 그 레스폴 트리뷰트 그냥 모델이 똑같은 픽업 세트에서 99을 받았잖아요. 근데 요건 이제 스페셜 트리뷰트로 똑같이 99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약간 험버커 쪽이 조금 더 쎄네요. 선생님은 텔레스폴. 저는 백설탕 이렇게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T90이라 P90이라 저번에 했었던 요 그 레스폴 트리뷰트 DC와 뭐 느낌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점수는 뭐 유지가 될지 변경이 있을지 그게 오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주 저렴하게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는 일단 한 수 잡고 들어가는 거죠. 140만원의 건설과에 10% 할인 딱 적용해서 13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9.5cm 무게는 3.37kg 두께는 44플러스 2mm 12프레티 뚤레는 81mm입니다. 바디는 마호가니 사틴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랩 메이플 라운디드 네 넥입니다. 메이플 랙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미치거나 가지고 네. 빈티지 디럭스 화이트버튼 헤드머신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그라프텍 너트입니다. 너트 너빈 43.05mm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지판공격 반지름은 305mm입니다. 스케일기는 629mm 프레스는 22mm 미디엄 전보 프레스 P90 두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투볼륨 투톤 토글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컴펜세이티드 랩퍼라운드 그래서 스탑바 뒤쪽에 안 달려 있습니다. 오우 나 이거 다 좋은데 줄 아까워서 줄이 좀 아까워. 아 네 그렇죠. 수많은 짜라네요. 많이 남죠. 이거 뭐 조금만 더 짧게 만들면 한 줄로 두 번도 감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는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랩퍼라운드 되어 있어요. 팬더 앰프고요. 이제 P90 리어 픽업인데 좋다. 다 좋은데 2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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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강하네요 이게 진하고 쎄고 으 마샬 한테 잘 어울리네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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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하고 좋네요. 듀얼리스트 팬더 트윈 리벌브의 레드락 단단해 레드락 레드락 이야 좋네요. 잘 어울립니다. 마샬게인 좋네요. 2. 이거 사십시오 좋네요. 네 괜찮습니다. 처음에 클린톤 들을 때는 클린톤이 약간 정리가 좀 밑다리 덜 됐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게인을 받았을 때 쭉쭉 치고 나오는 피지컬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주무셔서 들어볼게요 이펙터도 살짝 들어보고 네 이펙터 먼저 들어볼게요 그렇죠? 좀 무겁긴 해요 사운드가 히클리는 아랫단이 정리가 좀 불대네요 개인 딱 밟는 순간 빡 나오는 그 힘이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자 둘 둘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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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